으 출발 바나나 플릭 포핸드 몸을 짧게 내줍니다 오주형 그리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 포핸드 사이드를 공략하는 오주형 이번 서비스 변화줍니다 짧은거리 포핸 타스팬 길었습니다 오주형의 자세는 4대1 석점차 바나나 플릭 바나나 플릭 다시 오주형 의도적인 코스가 일구어지고 있는 오주형이구요 받아냅니다 오주형 서비스 득점 백핸드 길게 뿌리쳐 받고 이번엔 포핸드로 강력하게 응수 한은호의 포인트 서비스 바나나 플릭 오주형 8대4 넉 점차 9대4 눈빛이 살아있는 한은호 미시브 짧게 갑니다 포핸드 백핸드 보내 봅니다만 길었습니다 역전 성공 이후에 계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구요 방편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 지금은 3거 3거 여기서 범실하거나 점수를 내주면 오주형은 이제 리시브권이구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2게임 이번엔 짧게 변화 그리고 강타 오주형 3거 퐁당퐁당 가는 서비스 대각선 코스 1대2 미시브는 오주형입니다 3거 3거 이유가 이제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면 범실이 나옵니다 기회 오주형 서비스 백핸드 포핸드 탑스피 플릭 주춘 주춘 하 다가섭니다 하는호 다시 리드 탑스피 강타 또 한 번 강타 뒷밟치는 5올 살려냅니다 오주형 초동대처 하지만 지켜냅니다 강타 넘겨준 점수들이 꽤 됐어요 백핸드 두번째 게임 리드하는 오주형 빠른 서비스 딜겔 이번 시즌 세경기만에 출전하는 오주형 선수 빗발치는 공세 반은호에게 갑니다 두 점차 쫓아갑니다 오수비 계속 보이니까 포핸드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네요 맷집 뮤비 쇼